우와! 버키! 오! 버키! 그리고 아이스 파이어링 아라게 8000짜리 카드다 마지막! 블루웬드 오! 블루웬드 오! 8000까지 할 수 있다 부분 접은 다음 부분 접은 다음 이렇게 살짝 들고 하면 짜잔! 완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 이거? 클라테인하고 요타? 근데 에너지 시즌2 메카니몰이 바키는 어딨어요? 바키? 짜잔! 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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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바키! 바키가 버스로 버스가 거미로 변진 네 맞아요! 스베이 정찰수 버스에서 왕개미로 변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자! 오픈해볼까요? 네! 심통 메카니멀 바키를 오픈하겠습니다! 네! 레츠 오픈! 왕거미! 짠! 바키를 소개했습니다! 바키가 아주 멋있네! 버스죠! 근데 이게 하얀색이라서 노란색이면 더운데서 노란색이 없죠? 약간 하얀색이 실망했는데 꽤 괜찮은데 네! 노란 거미가 있나? 그래서 그렇나요 어디? 노란 거미가 없죠? 원래 자 우선 카드를 먼저 볼까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아잼 카드입니다 과연 여기서 우오오오! 버키! 오오오! 버키! 그리고 고브! 서든 싱크홀 버킷! 와 이거 멋있다! 고브! 두단 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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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어마인 실수력 오 이거 실수력이 높아 네! 새로운 겁니다! 와 이거 아직 이거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아라게! 오! 아라게! 오! 아라게도 없는데 오! 콜드 핀서스 오! 아라게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또 아라게! 어! 새로운 거예요! 오! 아이스볼 아라게! 40점짜리 와 이것도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라게! 어! 아라게 또 하나! 오! 아이스 파이어리 아라게! 80점짜리! 68점짜리 간다! 와 대박! 아머! 비트! 오! 오! 이거 우리 있는거죠? 아딘 인기여서 와요 그치? 괜찮아요 그래도 와! 아주 좋은 것 같다! 많이 나오네! 새로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또 쓰인다! 와! 대박! 없는게 다싹! 다싹! 네! 진짜 괜찮다! 오! 하하하! 수업 보겠습니다! 레드! 레드홀! 오! 오! 멋있어요! 버키가 블루랜드면 더 좋은데! 네! 자 그거 오픈해봐가지고! 푹 써보자! 이 원광과 블랙은 더 좋은데! 어! 블루랜드! 진짜! 블루랜드! 오! 페백 배틀하셨으니까! 응! 자! 페백 배틀하기까지 있습니다! 네! 블루랜드! 와! 우리 죽었다! 네! 먼저 접는건! 이! 이 부분 접은... 이 부분 접은... 뾰족한 부분 접은 다음! 그리고 이! 부분 접은 다음! 이! 두 부분 접은 다음! 이렇게! 살짝 누르고! 하면! 짜잔! 완성! 발사하는게 없네? 네! 발사? 응! 발사하는게 없어? 발사하는게 다 있다! 얘네들 발사하는게 다 있지! 다 있다면! 난 사이가 많아. 사이가 많아. 그치? 얘는 더 싸우는게 없네? 내 칼이 몰쏭! 바퀴! 40점 펄펙트! 펄펙트 하트! 오오오! 오오오! 정리 안 쏘는데? 네, 이제 볼수록 하겠습니다. 10점! 오오오! 80점! 얘 했다! 10점인데? 80점! 어? 10점점! 안돼! 10점이야! 내가 이겼다! 블루랜드! 근데 얘는 펄펙트 하트! 대박! 내가 이겼어! 와! 너무 맛있다. 그치?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무 맛있어. 우와! 자, 우리가 크라켄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겼이도 그냥 오겠습니다. 네! 크라켄! 크라켄 카드! 네, 우선 데스포 카드! 50점! 오! 데스포! 이태노아 50점! 투어! 배트슛 60점! 마지막! 아이렘 카드! 아이렘 카드는? 아... 똑같은가? 배트슛? 자막! 헤넘 카드가 있긴... 색상! 레드롤! 아... 우리가 레드롤이 많이 나온다. 그치? 응. 그치? 오! 고구, 츠스정! 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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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도가? 근데 요타는 카드는 5점이나 있어, 소희야! 네! 응! 오! 6점이나, 6점이나 있어! 네! 오! 오! 6점이나, 6점! 또 레드홀이 나왔습니다 네오 오 없는거죠 X X 있는거죠 그리고 그리폰 그리폰 마블 가이트 50점짜리 그리고 X X 에너지 트렌드 50점짜리 그리고 유타 오 유타가 레드홀이야 오 맞아 오 좋은데 마지막 네오 블루랜드 60점 지간트 소울 레드 오 6반짝이 카드네 멋있어요 레드홀이라서 너무 멋있다 아빠가 딱딱딱했다 괜찮습니다 레드홀이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트 고부 아모피트 파키 네번째 시즌2 메카니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네번째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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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습th 남은 1 감사합니다.